화물차 기아 1.2톤짜리 좀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? 번호판은 뭐 용달남바다시기요? 임대남바다시기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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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냐? 자가용 여보세요? 네 디질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물차 기아 1.2톤짜리 좀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? 음 1.2톤짜리 지역이 어디세요? 저는 한산이에요 저도 아 지금 오시려고요? 네 어 지금 오셔도 돼요 네 주소 찍고 가겠습니다 네 주소 저 명함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 뭐냐 그 뭐냐 컴퓨터로 보니까 있던데? 어디 사동이에요 초지동이에요? 신주소로 돼 있던데? 네 신주소가 여기 사동 사동쪽이에요? 네 제가 주소 하나 넣어드릴게요 또 헷갈리면 네 그렇게 해서 네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사무실을 네 알겠습니다 그 번호판은 뭐 용달남바다시기요? 임대남바다시기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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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냐 자가용 아 자가용 점이든으로 쓰시려고요? 네 네 지금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